이메웅의 깔끔한 흰 셔츠, 검정 바지 스타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이메웅은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M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. 공개된 사진에서 이메웅은 흰 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고 바닥에 앉아 카메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. 우월한 기럭지에 안경으로 포인트를 준 깔끔한 스타일의 패션은 감탄을 자아냅니다. 화보 같은 이메웅의 게시물에는 한편 이메웅은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등에 출연 중에 있으며 11월 4일 쌍용자동차와 함께하는 올류넥스턴 랜선 쇼케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. 반응이 센 뉴스 CBC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